유나의 브이로그 어떡해 저 진짜 2년만에 언니 만나요 아빠랑 저희가 오늘 자는 온천에 왔어요 진짜 오자마자 와! 열받다! 했어요 다이소 질문 나갔다, 여러분 와! 도야코에 왔습니다 여기 들어갔어 조금 바람이 샌대 시원해요 어제 불꽃놀이 봤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했나봐요 드디어 2년만에 불꽃놀이를 봤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예뻤고 아, 완전 여름이다 싶었어요 악수 악수 짠! 마린파크에 왔습니다 완전 테마파크 같은 느낌 대박 웃음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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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레인이죠 오이 그녀랑 레인 그녀랑 레인 그녀랑 레인 하, 진짜 그녀랑 레인 그녀랑 레인 아, 진짜? firen 아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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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리엘 사실 여기 아쿠아림에 소중한 추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받은 종이 안에 서 있었는데 아쿠아림에서 1박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대요 두 표를 단점한 사람만 잘 수 있대요 1박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를 하자 이거 해보자 해가지고 단점하고 여기 아쿠아림에서 잔 적이 있는 게 진짜 예쁜 추억이에요 예쁘다 여기서 자는 거예요 쌍쌍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또 올 거야 또 올 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쿠아림 굿 여기 물건이 잘 보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찍었어요 터물의 숲 그 차윤이가 너무 좋아하는 터물의 숲 모여라 터물의 숲 와 뭐지? 초콜릿 수박이네요 수박 궁금해 궁금해 먹어본 적이 없는 걸 먹는 게 좋아하고 본 적이 없는 걸 보는 걸 좋아하고 간 적이 없는데 가는 걸 좋아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다 궁금해요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하나 추천 해드릴게요 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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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컵루돌 카레맛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카레 먹는 것처럼 맛이 진하고 그리고 이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 선까지 뜨거운 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낮게 물을 넣으면 굿물 느낌이 부드럽고 쫀득쫀득 그런 느낌? 추천 제 원핏 안녕하세요 유나 인 토큐 예이 오늘 제가 토큐에 왔는데요 휴일 동안 사포로에 있었다가 지금 토큐에 다시 왔습니다 아까 기차를 내렸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오랜만에 토큐의 여름을 느꼈어요 지금 친언니랑 만나는 약속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어디 간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외국사용 여러분 거기서 gen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에리얼 코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2년만에 디즈니시에 왔는데 너무 재밌고 디즈니에 두 번째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 이름이 꿈의 나라 꿈의 나라예요 진짜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진짜 행복하고 그런 행복을 저희도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레인붐한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인붐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오늘 하루 끝 짠 어디 왔을까요 짠 여러분들에게 가짜가짜를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발 제발 귀여워! 짜잔! 이야! 떨려! 뭐가 나올까요? 둘 셋! 와 제일 갖고 싶었는데! 혼자 뭐하고 있는지 진짜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카이도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거기에 왔습니다 모톤 투명한 색인데 여기는 바람색이에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가볼까요? 이제 해가 떨어지는 순간 딱 여기서 보여요 너무너무 예쁘고 이 순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었어요! 제가 오늘 서울에 떠나요! 지금 나리타공항 여기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 예쁜 풍경을 보고 비행기 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항진에서 이따 봐요 여러분 바이바이 토큐에서 유나는 이제 마지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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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